네 데이터통신 네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송계의 통신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송계에서 DC, 신호변환장치하고 전송회선을 한번 봤었는데 각각 신호가 어떻게 변환될 수 있는지 그 신호에 따라서 전화, 모뎀, 코덱, DSU가 있다는 걸 봤었고요. 통신에서는 U무선으로 분류했을 때 꼬임, 동축, 광, 꼬임 같은 경우에는 차폐 정도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봤었고 무선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지상, 위성이 있는데 위성이 중요했던 내용이 프리퀀시, 타임, 코드에 따라서 FDMA, TDMA, CDMA 같은 다중접속 방식이 있다는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CCU라고 해서 구체적인 종류로 CCU, CCP, FEP 같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류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를 비트, 문자, 블록 메시지와 같은 버퍼 방식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고 기능으로서 전송 제어하는 기능, 그리고 오류 동기 제어하는 기능으로 나눠서 한번 기능 부분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치 한번 보시게 되면 통신 제어 장치, 컨트롤 유닛이 있고요. CCP, 컨트롤 프로세스, 그리고 FEP, 프론트 엔드 프로세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CP 같은 경우에는 제어 장치, CCU랑 전처리기에 중간 정도의 기능을 하는 장치다라고 일단 한번 보시고 밑에 표를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텐데 CCP, CCU, CCP, FEP 같은 경우에는 CCP는 문자, 블록만 조립이 가능하고 CCP는 거기에 메시지 조립이, FEP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의 처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까지 가능하다라고 해서 점점 이렇게 종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버퍼링 방식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비트 문자 블록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게 보이죠? 비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반면 컴퓨터가 그만큼 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고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트를 문자로 조립하고 분해하는 방식 블록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블록으로 조립하고 분해하는 방식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메시지로 조립하고 분해하는 방식입니다. 컴퓨터가 할 일이 적어지고 그만큼 버퍼도 커야 되고 구조가 복잡해야 됩니다. 대규모 통신에 적합합니다. 비트에서 메시지로 올수록 장치는 점점 복잡해지지만 반면 컴퓨터 부환은 그만큼 적어집니다. 버퍼란 건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임시 보관장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이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후에 한 번 더 배울 겁니다. 이런 전송 제어 절차는 크게 물리적으로 회선에 접속, 회선을 절단하는 절차 논리적으로 데이터 링크를 확립하고 종료하는 절차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전송하는 다섯 가지 절차를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들은 또 후에 배울 OSI 세블레이어의 2계층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전용외선이 불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용외선도 후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들어보시면 전용외선과 교환외선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두 대 이상의 단말기가 점대점으로 각 단말기 간에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는 방식이 전용외선 방식이 있고 교환외선 같은 경우에는 교환기를 두고 각 단말기가 통신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꼭 이해하지 않으셔도 후에 또 학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제어장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첫 번째로 전송제어인데 전송제어가 무엇을 해주는가 보게 되면 다중접속을 제어해 줍니다. 여러 단말기가 통신외선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를 공유를 하겠죠. 그때 이런 단말기 간에 다중접속도 제어하고 공유도 제어해 주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뭔가 여러 회선이 한 번에 통신을 하려고 해도 여기서 그런 걸 제어를 해주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교환접속 같은 경우에는 회선 설정과 그리고 회선 절단을 제어하게 됩니다. 아까 다섯 단계의 그림을 봤을 때 물리적인 회선 설정과 절단이 있었죠. 그리고 통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반 전이중 같은 걸 결정을 하는데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회중계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우회해서 통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회선을 결정하는 이런 뭔가 전송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통신 제어 장치가 해주는구나 라고 일단 기능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통신 방식으로 단반 전이중을 결정해 주는데 단방향이란 건 한방향으로만 송신하는 TV나 라디오입니다. 저희는 볼 수만 있죠. 들을 수만 있고 양방향으로 반이중과 전이중이 있는데 한방향에서 데이터 통신이 전송이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이런 방식이 예를 들면 무전기 같은 방식이죠. 전이중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전송량도 많고 매체 용량도 클 경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인데 상대방이 말을 하던 중에도 저도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통신 방식입니다. 그럼 통신 제어라는 개념 안에 전송 제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런 전송 제어에 다중, 교환, 통신, 의회 같은 이런 상식적인 제어 기능들이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기능이 동기 오류 제어가 필요합니다. 동기 제어라는 개념은 전송계 지금 크게 분류되는 이런 전송계와 처리계 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동기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송계와 처리계를 가운데 있는 거겠죠. 오류 제어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제어해주는 거 직병렬 같은 경우에는 후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직렬 정보를 병렬 처리하거나 병렬 정보를 직렬 처리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정보 표시 형식 같은 경우에는 문자 데이터 형식 같은 걸로 변환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통신 제어 장치가 해주는 기능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직병렬 같은 경우에는 한 비트씩 하는지 여러 비트씩 하는지에 따라서 고문이 되게 됩니다. 한 비트씩 보내게 되면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구성 비용은 적게 들겠죠. 종단 장치 같은 경우에는 직렬로 와서 병렬로 변환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복잡해질 거고 원거리 통신에 사용되고 데이터 통신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모뎀이나 인터넷이고 병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비트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빠르죠. 하지만 그만큼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종단 장치는 병렬로 그렇게 통신을 하다가 직렬로 변환이 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할 거고 근거리 통신을 하고 컴퓨터 내부에 위치합니다. 프린터나 컴퓨터 주변기기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후에 또 반복해서 한번 학습을 하실 기회가 있을 거고 전송과 처리계 전에 있는 전송계에 속하는 CCU 통신 제어 장치를 배우셨고 그 중에 분류로서 CCU, CCP, FEP를 보셨고 비트, 문자, 블록, 메시지 방식 그리고 기능으로서 전송을 제어하는 다중 여러 개 접속을 제어하는 다중 접속 그리고 교환 접속, 통신 방식, 그리고 우회 전송을 보셨고 오류 제어로서 동기라든가 오류 제어 같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